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애가 어디 쓰려나? 뭐야 애 왜 이러고 있어? 에헥! 어어? 크셀님 1 더하기 2는 귀요미 그리고 자연이 지연님 20개에 감사하고요 크셀님 2 더하기 2는 귀요미게 아, 22개 감사합니다 아, 크셀님 3 더하기 3은 귀요미게 33개 아, 생유유유게 감사해요 일단은 차를 한 대 뿌려야돼 아이, 뿌리... 어, 차 한 대 뿌려야돼 아, 5% 달 거니까 차를 한 대 사자 일단은 여행위 운송가서 뭐 사지? 차 어떤게 좋아해요? 뭐가 좋아? G다! Z다 예! G다고 하얀색 오케이 고고고고 네, 차고러 가면은 와 있겠지 차가 뭔데? 택시 내려오 택시 필요없어 내가 간다 여기로 갈거야 가자 오지마 오지마 어어 저 차 개좋네 뭐야, 서브미션이야 뭐지? 어디? 오케이, 내가 잡아줄게 쟤를 잡으면 되는거지 야, 일로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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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야, 이 새끼야 내려 이리와 히히히히 500원은 내가 갖겠어 안녕 어, 비켜 비켜 비켜, 비켜 다 비켜 좋아 이제 내 차가 있을거야 플러스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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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그래, 내가 운전을 좀 매끄럽게 한다 이거 매끄럽게? 매끄럽게라고 해야되나? 뭐야, 나 치타 하얀색 샀는데 어, 이거지 이거 얘 치타지 얘 얘 어, 얘 좀 차 많은데? 오토바도 있고 야, 부드러비 내가 좀 많이 했지? 어 내가 GTL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일단 어, 뭐야 압류센터에 차가 있네? 아, 그럼 압류센터를 먼저 갈걸 야, 압류센터에 차가 있나봐 압류센터 가보자 일단 압류센터에 아마 에더, 에더가 있으면은 그냥 차를 안타고 가도 돼 어, 에더가 있으면 촤 근데 차 이리, 에러, 에러 에러에 아어씨, 아어씨, 아이씨, 택시 아어씨, 아어씨! 어어 거, 그거, 그 그 어디야? 압류센터 격납고 있어 얘 어, 격납고 샀어 좋았어 과연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 봐, 어떤 녀석이 압류가 됐는지 짜자, 그렇지! 에더지 그렇지 에더가 있지, 그렇지 업그레이드 돈 굳었죠 야, 그냥 이거로 가좌 크으.. 데깔 말아 끝났죠, 예 이걸 어디로 내고 가지 이쪽, 이쪽 가자 개간지 줘, 예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개빨라 줌마그마가 아니구마안 걷힘 없죠 걷힘 없죠 오우우우 오우우와우우 진기명기 어허어 뭐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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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 오토바이 내가 구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내가 구해줄게 저거 오토바이 따윈 그냥 바로 따라잡지 앗 일루와 일루와 날 약올렸어 이히히이 잇잇잇 야 바이크는 니가 알아서 가져와라 난 내리지 않는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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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어씰 안돼엌우하아 보트가 되었어요 3 5 3 3 5 으아 해암해암어암 어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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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일어나 으아아아아ㅏ 와 이게 바로지 이게, 뭐지 이게 레저인데, 레저 뭐였지 이게 뭐였지? 이거 뭐라 그러지 Welt 까 멤 mill милли Volks 그으 findings 아니 그거 있잖아 그 계곡에서 스포츠를 해야지 그.. 아 랩프팅! 랩프팅! 랩프팅 하고 있어 지금 이대로 어어어어어 아우 어어어 어 데미지 으어어어 으에에에에에에 수박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아, 어어, 어어! 아, 어어! 졌어, 닿았어. 하! 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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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헛! 물살에 몸을 막, 맡기겠어. 좋아, 좋아. 쭉 가는 거, 쭉. 루이스님 한기로 써부터 감사합니다. 어어, 어어어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!!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, 오오오오오오! 어 저 돈 아니야 저거?! 돈 아니야 저거? 야 저거 깜박 깜박거린다 깜박거린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요요요요요요척 educación 저거 뭐야 저기로 와 물살이 너무 쎄 뭐야 이거 우주선 파편이라는데? 어어 왜 우주선 파편 우주선 파편이 뭐야? 뭐야 이거? 자 우주선도 만들 수 있어 이거? 우주선 파편 50개 모으면 개간지 자동차 줘요 50개가 근데 언제 모아요? 왜 이렇게 길어 여기 안 되겠다 여기 포기 저런데 구석구석을 뒤져야 되잖아 그거 한 개랑 3만원이라고? 이거 하나야 3만원이야? 아이씨 야 곱장마 야 내려 내려 야 내려 야 내려 어 뭐야 이 새끼 어? 어허 내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나이키 나에게 훼이클 줬소 이들은 군부대 한 번 갈까? 군부대가 요거 오 가깝네 여..여..여기쯤이니까 여..여기다 뒤돌아서 가야돼 가자 어어..아 걸렸다 아이씨 아 또 물이야!! 또 물이야!! 오 살았어 어어..물이야 물이야! 물이야 물이야! 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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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조심해 어..어..어..어.. 됐어 됐어 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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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자 가자 가자 에더는..네..지금 잠수함이 되었을거예요 야 비켜 비켜 어..경찰차였구나 너 이 차 좀..야 이 차 좀 안좋은거 같으면서 좋다 안좋은거 같으면서 좋아 안좋은거 같으면서 좋아 안좋은거 같으면서 좋아 아 왜이렇게 많아 경찰차가 비켜 아..ilateral handed on me 예 국민들의 세금이 ortion..시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développ 나라 그런데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.. 구조혼물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? 어? 아 원딜님이 100개예요? 아유 감사합니다 100개 아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거의 다 왔어 좋아좋아 저거 한마디 확 돌아야 되는데 아유 너무 확 돈다 여기 흙길이라 근데 지금 크셀님이 일일 매니저 보고 계시죠 그린포도님 한길로서부터 감사합니다 별 없앴어 괜찮아 이제 오오오오오 네더 다시 구할 수 있어요 걱정마세요 돈은 많으니까 뭐야 야 한번에 내가 털어주는거 모르겠어 야 한번에 뭐 털까 제트기 털어? 제트기? 아니면 헬리콥터 어 탱크는 너무 진부해 어 제트기 오케이 제트기 틀어줄게 어 뭐야 어 뭐야 왜 걸려 왜 왜 어 왜 걸려 왜 걸려 왜 왜 어 어 왜 왜 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걸렸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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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헉헉헉 districts 헉헉헉휭헉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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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як 문제 온다고 온다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! 험패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아... 아...그런데 왜 걸렸죠? 저 왜 걸렸어요? 야...절로 가...팔이 절로 가 에헤이...절로 가 됐다... 차 좋은거 하나 버려야 되는데 아...너무...너무 큰데? 너무 큰데 사이즈가 좀...깔끔한 차 없나 여기? 어...이 그나마 애가 낫네 아...잠시만요! 내리세요...예... 감사합니다! 네 압류센터에서 차 찾으시면 돼요! 아...선 오브 비치? 아...선 오브 비치? 일로 가야겠다 좋아좋아 큐큐! 나 군부대로 가게쓰! 어우 여기야... 바로 여기야... 여기로 가면은...너무 진부하니까... 아... 멀티하는... 멀티하는 것처럼... 어이구... 멀티하는 것처럼... 스턴트로 올라가겠어... 네... moderation 올라간다 일단 으 paradабот지 우우우우오오오오옊 으 prat 으으 우으ización 으으으으으 Vous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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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좋아 오 차 힘 좋아아 좋아 오 좋아 힘 좋아 오 좋아 좋아 뒤로 가는 게 더 빠른데? 오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속도를 붙어야 돼 으으으으으으앵 으으으ımız 드으으으으읍 안 되네 제잰. 커브돌아 큰일아